특별 무색 카드 두 장은 안 떴지만 한 장이라도 능숙이네 싸그리 소멸시키고 능숙 돌리면 안될까 알카슬님 사격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거 트즈 프라임입니다 프라임은 두 번일거에요 저번에 패치되고 나서 프라임은 두 번일거에요 구독 돈나가는거랑 알림이랑은 달라요 그 개인페이지 구독 들어가면은 다 나와있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하.. 허염을 권하긴 할텐데.. 아마.. 이렇게 하면은.. 진해짐 흙 흙 흙 흙 흙 흙 흙 흙 허염 장벽 난 타나 하나 돌아올까? 가지가지 하네 철파, 혈안, 분노 화가 나는데 분노 넣고 싶다 진짜 가지가지 하네 아니 이걸 이걸 가지가지 해버리네 마이크 핵 오작동 여기서 가지가? 나 님들 그거 함 가지짚고 지는 스트리머 있음 크게 나이 나이크 핵 오작동 뭐 병보놓으라고 또 사면병이야? 불 뿜기 불 뿜기 장적 도전 게노제 도전 게노제 도전 개꿀잼인데요 아니 뭐하시게요 가지 타락이 제일 재밌는데요 이도료 불 뿜기 이도료 불 뿜기 엘리트나 잡으러 가자 오우씨 진정해 진정해 아 아 참 교육 상한다 아 이거 미친 저렇게 쎄네 불풍기로 잡을 수 있었는데 파괴말고 징끝 넣을거야 파괴말고 징끝 파괴말고 징끝 파괴말고 징끝 파괴말고 징끝 유황 호달달하네 파괴말고 징끝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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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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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나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있어야 생각이 나지. 이거 무게인가? 이거... 진화했으니까 사신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방해내... 방해내... 안 망했네요. 안 망했네요. 케노스 3이 망했다는 뜻입니다. 두 감각... 두 감각... 다시 타라 개꿀잼인데... 이 맛을... 왜 모르는 걸까... 왜 모르는 걸까... 타라... 무감... 안 망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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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야구 오 소셜 아래쪽에 감각이 없으니 스네코 스네코 행융합 다 좋을 것 같은데 스네코가 더 낫지 않나 타락 빨리 뽑게 스네코 빠따인 것 같은데 타락 뽑으면 어차피 영코라서 상관없음 엘리트나 많이 잡자 여기 하나 둘 셋 스네코 공카면 넣음 극혐 이 역시 답은 스네코다 아 화영 쓸걸 근데 아무거나 써도 이기죠 아무 상관없죠 거위와 현두미 들었겠으나 현두미가 현두미가 대빵이야 현두미가 잘 써요 하지만 아이언클리드가 더 써 아이언클리드가 더 써요 야 뭐야 이거 하락 아이언클리드가 더 써요 아이언클리드가 더 써요 깻이 들어가는 줄 알고 개졸았네 고래 볼 뻔했죠 짱퍼컷 신성주가 전공 아이언클리드가 더 써요 아이언클리드가 더 써요 아이언클리드가 더 써요 개몽이다 안과 넣자 이겼네 이러다가 지면은 무감탄 전공에 계약해 전공에 계약해 안실래 쟤 왜 넣었지 가지라고 생각없이 막 집어내 아이언클리드가 더 써요 그 입찰 때문에 타랑 늦게 나올텐데 개몽 업그레이드 스네코는 뽑을때라서 리셋되죠. 타라가 안나왔어 다니다. 패드에 있는 카드 내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6강령 개 빡쳐서 10 곱하기 6킬이죠. 아 다운로드 아시피 아 너도 무섭지 저주 인형 저주 인형인데 어디 저주 없나 무감각형 쓸걸 와 금강조 저주 인형 몸받았나 오냐 아 몸받쳐요 안줘도 잡네 저주 인형 유독성화 귀엽네 얼..알살까? 돈도 있는데 얼둔 얼둔 흠.. 무감각이 밑에 있구만 얼둔특 알아도 딱히 바뀌는거 없음 좀.. 엉 와 저 턴킬 고대 포션 하나 들고 갈까? 재생 포션이 제일 필요 없는 거 아닐까? 나 저거 왜 들고 있지? 어 타락 나오죠 그러면은 전투체면으로 타락을 뽑고 이도류화영 연사 연사 이도류화영이다 호호 와 위장크림 신난다 너무 부럽다 땀턴에 지옥불이 잡히는 구만 무감각 싹 다 밑에 있네 어 눈뜩 아쉽긴 한데 바뀌는거 없어 파괴로 지옥불 쓰자 아 무감각 뽑으려면은 시청자 참여 모델입니다 무감각 저 밑에 있네 저 어떡하냐 저거 어 무감각가 이리와봐라 무감각가 이리와봐라 어 어 광복판에서 쓰자 광복판에서 쓰자 어리석은 놈 어리석은 놈 어리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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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 어리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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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 아니 광복판 왜 이렇게 잘나가 어리석은 놈 엄청 광복판구네 엟청 광복판 멈축 광복판 뱅 광복판 광복판 잠깐만 데미지 요저렇게 세 잠깐만 광폭화 쓰니까 애들 미쳐날디네 광폭화 왜케 구리냐 어 무광각 있네요 어퍼컷 터뜨리고 음 맞는 안 맞는다 무광각 있으니까 쭉 돌리고 사신 화형 무광각 지옥불 몸박 의자 타락 쓰고 아이 좋다 위압 위압 코스트셋 나 이것도 때리고 저것도 때리봅시다 아이쿠타 이거지 와 words 고고 비둘기 힐링 으음 만족 이게 게임이지 다이너빨 진화, 짱시병. 주임 끝. 진화될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안 돌려. 아, 나 얼두니즘. 탐타에 차량 나온다. 무감 타락. 죽세. 참호 떴고 연. 공격. 방패가 사라지는 마술. 아주 커니의 호스트링 감사합니다. 어소. 열사. 빵빵. 파열 파열. 잃어버린 8개월. 왜 잃어버렸죠? 아닌데요. 소중한 8개월인데요. 아비체조아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돌이 부칼 한돌 다 가지 해서 뽑으면 되기 때문에 필요 없죠.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타락. 첫 턴에 나왔구만. 허접.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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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접.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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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마린케이드까지 나왔네. 이게 게임이지. 얼두운 캐슬 몸맨. 아니 어둠의 족쇄. 난관영절 갈라. 무감각이 너무 멀리 있네. 전투했으면은 기사회생 되긴 하는데. 불조약 빠지는게 좀 아쉽네. 무감각 저 밑에 있어. 아 무감각이 너무 밑에 있는데. 무감각. 됐다. 막았다. 이제 다음 턴에 무감각 뽑으면 되니까. 오예. 퍼펙트. 퍼펙트. 심장. 허접. 허접. 퍼펙트. 심접. 아 심장. 게임 개 못하네. 풀풍기 써줄까? 풀풍기 좋아. 풀풍기 먹을래? 진환. 내가 이겼다. 흠. 말랑한 그곳. 흠. 왠마. 와. 말랑카우다. 말랑흐구. 몸바까지 와. 진짜 가지 타락 나오니까. 개쉽네. 똥물. 아이 허접색. 아이 허접색. 심장 너무 게임 개 못하잖아. 아이언클래드 개사기구만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작아. 아니 뭐. 진짜 손가락만 하냐. 아이 요새 아이스크림 왜 이렇게 작아. 여사. 완넘. 삼천사백. 멘. 아멘. 탁. 아멘. 엨. 에. 이오라엘.